1분에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김종국 선수. 3번, 2번,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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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핵심할게, 잘이. 여기서 파이팅. 파이팅! 3번, 김종국, 박혜진, 경북. 아닙니다. 김종국. etch! 탱 voilà! 럴이ijuana 정답! 럴이 Diamant! 럴이istent hits me! 럴이 grabbing! 몇idas 정답! 럴이 hur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국이 몇 번이야, 정국이? 정국이 몇 번이야, 정국이? 아, 저 그 가운데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정국 오빠가 몸이 작년마다 긴장을 안 했어. 차훈이 막. 뭐야, 그럼? 자산 경기, 박지성 중앙대급 투표 선발, 김종국 지도권 투표. 정말 이런 기사는 앞으로 스포츠 역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사입니다. 김종국 지도권 투표. 2013년 아시안 드립컵 지방 조율이 되겠습니다. 네, 김종국 선수는 선발 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국 선수를 많이 잡아주는군요. 오늘 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국 선수가 죽으면 골 넣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화이팅, 화이팅! 왜? 정국이 그냥 김치가 선수 같아야. 저때까지 괜찮아? 오오오, 오오오오. 전 때까지 괜찮아? 오오오. 전 때까지 괜찮아?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왔다 왔어 왔어. 오오오오, 왔다 왔어 왔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왔다 왔어 왔어. 누구야 누구야? 왔다 왔어. 아주 좋았어 저거. 에이! 에이! 나 지금 표정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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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떨리네. 진짜 떨리네. 진짜 떨리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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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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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나오라고 했는데 방수 나온다 방수 나온다 방수 나온다 방수 내가 긴장해 내가 긴장해 제 머리에 지고 왜 한거야 누구야? 기성룡 기성룡 아 정규 형 교체 정규 형 교체다 정규 형 기성룡 미치겠어 이거 내가 하는 느낌이야 왕수야 지금 국민여러분 축구가 예능으로 바뀌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왕수가 헤디걸로 물려야 비강수 진짜 큰 42번 왕수 왕수 스트라이커 해야지 오오오 왕수 빨라 왕수 빨라 헤디 헤디 왕수 왕수 헤디 한번 어 왕수 광수 이게 막 잡아. 잘해 광수. 광수 카우치 같아 카우치. 공중골 하나 주세요 공중골. 광수 회비권 하나 넣어라. 크라우치 크라우치. 광수가 내 포인트 잘 잡는 거. 광수가 잘 잡는 거 잘 잡아. 위협적이네. 위협적이야. 아니 끼가 크니까. 지금 선수들이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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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스포츠라이터 절호장관이 나오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공수 괜찮냐?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잡아놓고 올려줍니다. 이광수! 키에 비해서는 높이 뜨지 못했어요. 키에 비해서는 높이 뜨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광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최然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댓글데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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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맘쳤어. 미역적이거든. 전국이 거의 안면 수술. 대단한거지, 대단한거야. 광수가 찬거 아니야? 광수가 지금 찰려고 온거 아니야? 오 광수가 찬다, 광수가 찬다, 광수가 찬다, 우리 광수가 찬다. 광수야 제발, 광수야 제발, 광수야 제발. 그러지만, 스포츠냐, 예능이냐. 머리카락, 너무 머리카락. 다 같이. 어? 우엉. 맞았어, 맞았어. 뭐 한다고? 저거 슈팅으로 봐야되는거에요? 아 슈시에요. 아 슈시에요? 오케이 좋아 야 광수야. 베딩 한번 하자 베딩. 베딩 한번 하자 그렇지. 베딩 한번 하자 그렇지. 그렇지. 내가 들어갔어 지금. 내가 들어갔어. 그래. 하루도 불이 들어갔어도 지금 발만 같아 되는. 베딩. 베딩은 잘했어. 베딩은 잘했어. 그래도 뭐 망신은 안 당했다. 야 잘했어 베딩은 잘했어. 베딩은 잘했어. 베딩은 잘했어. 지성이 형 계속 2개 골라보려는 거야. 왜? 야 너는 헤딩 그래도 야 이거 유수팀과 런닝맨 최초의 1호 유수팀이야. 촬영하는데 공이 세 개로 보였어요. 순환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그 중에 뭔가 물을 찾을지 골랐는데 그 공이 아니었어요. 야 쟤 라이팅이야? 아 라이팅? 라이팅은 어려운데 저거. 저기요. 다 뛰는 거다. 다 뛰는 거다. 정말 못 보겠다 그것만 하다가. 외부만 보면 노란 머리에 다리가 좀 짧고 상당히 발발이처럼 빠른 윙어처럼 보이죠? 네. 얼핏 보면 이근호 선수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아 나 치고 못하는데. 아 그거 어쩌고. 네? 너 지금 지금 형님 지금 할 말 있을 것 같냐 지금? 나 미치겠다. 한 꼬리를 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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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남편 선수하고 바꾸시면 다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편 선수는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요? 그래서 서편 선수하고 튜토리예요. 튜토리 라고요? 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폰을라. 폰을라. 몇 순위나 해보는데. 폰을라.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들어가면 그냥.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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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올려. 센터링 센터링. 올려 올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슛. 발 끝에서 시작했어. 발 끝에서 시작했어. 발 끝에서 시작했어. 완전 벗어있다. 몸이 안 벗어있다. 재석이 들어간다. 재석아 제발. 재석아. 재석아. 어떻게 해. 보이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재석이 형 형이 모습을 당겨야 못생겨지니까. 제발. 베란티 B. BK 아니야? 나옵니다. rän until the end. 타자. 그런데 selected how many people fall out here when the appreciate you. 야 PK 하하 찬아야 해. 우리 하하 괴롭히지 마. 우리 하하 괴롭히지 마. 우리 하하 괴롭히지 마. 야 PK 하하가 찬다. 재석이 들어갔다 재석이. 어떻게 해. 재석이. 재석이 형 안가져서. 들어가자마자 PK야 재석이. 비와. 비와 뭐야. 안 된대. 비까지 와 비까지. 안경 안 써가지고 우유를 유기해. 야 재석이가 지금 PK한다. 들어가자마자 PK. PK 들어가자마자. 재석이 형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 이거 끝내야 돼. 안경 안 써가지고 우유를 유기해. 야 재석이가 지금 PK한다. 들어가자마자 PK. PK 들어가자마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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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슛! 슛!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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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티킹을 준비하고 있는 유재석 슛! 아악! 오우 네! 좋았는데요! 아유, 안갑네요! 아, 뒷락치면서 볼코스에 맞고 맙니다! 아하! 아, 유재이 형이 막아내줄 못하는 정말 사각 squaw 이었거든요! 아, 킥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아, 비웃이 나 너무 멋있다! 아, 속이 힘들어! 아, 기욕도 속이 나. 다, 정말 안 돼. 그렇지, 좋았다. 하서 선생님, 하서 선생님. 하서 선생님. 하서 선생님, 저거 어제 밤새도록 연습한 거예요. 중국이 형한테 들었을 때 밤새도록 연습한 거예요. 재석이한테 그릇이, 재석이한테 그릇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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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다고 좋아하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니 뭘 하이파이브를 해? 아 그냥 패스 한 번 할 것 같아 무슨 하이파이브야. 이겼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런닝맨팀이 함께한 우리 파이브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 런닝맨이, 우리 런닝맨이 있어서 밑에 끼치지 않았을까. 아 진짜. 에이! 야, PK 넣어봤다고. 아 너무 이루지. 야, 이분이야. 아 정말 고생했어. 야, 재석아. 아 PK 넣었어야지. 아 그거 넣었고. 그냥 안경을 벗고 왔어요. 그냥 그냥. 진짜 죽는다, 죽는다. 야, 인상 좀 하고 올게.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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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고하십니다. 네, 브라더. 미라 형. 브라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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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K 차지 왜 하셨지. 어, 형. 그냥 니가 차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깥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너무 좋죠.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아이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되게 와주셔서 저희가. 도구 경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지언니 들어ipes запouple. 사랑한다. 하하. 앓정. 하하. 마시탑에도. 아 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지지해ался. 슈트. 형과 알 수 있을 truth. 자 최악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nce ahead incrediblefinery. 박지성의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